안녕하세요 알량 농장입니다 음침하고 비 내리는 이런 날에 어디를 왔느냐 여기는 바로 천안에 있는 프록패밀리 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문 요청을 해주셨고 뭐 작년에 또 갔다 왔는데 작년이랑은 전혀 다르게 이사를 했어요 한번 바로 만나러 가 보시죠 아 여기가 바로 개구린들의 성지 프록패밀리 입니다 엄청 넓어요 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아니 근데 이게 누구시지 아 우리 또 양서류 파충류 유튜버 준호 농장님 준호준호 님입니다 와 또 어떻게 타이밍 좋게 이렇게 만났습니다 일단 놀러왔어요 놀러온 김에 준호님 되었나고 좋네요 자 일단은 개구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자마자 떡대 좋은 픽시들이 일단 저를 반겨 주네요 자 떡대 좋은 픽시들이 있구요 옆에 보면은 애기 픽시들도 있고 여기 원래는 제가 국내 최초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한번 양보해 드렸습니다 k-rcp 태궁 입니다 뭐 양보를 해드린건 아니고 사실 제께 잘 안됐어요 자 픽시들이고 하이포 픽시 프록 입니다 픽시 프록인데 하예요 혼자 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또 보여드릴께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진로개구리로 유명한 화이트 트리프로 네 성체급들 여기도 마찬가지구요 이렇게 쭈루룩 있어요 근데 똑같은 애를 보여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넘어가 자 여기는 또 화이트 트리프로 직접 번식하신 개체들 스노우 플레이크와 일반 블루들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제 파란색 색깔 예쁜 일이 있다 저기 하고 여기는 이제 파드 타이거 살라만다 입니다 먹성이 엄청 좋더라구요 이렇게 하면 먹을라 하더라구요 아까 보니까 그러구요 쭈루룩 있습니다 이렇게 개울이 엄청 많아요 하고 이쪽으로 좀 넘어와 보면 자 여기는 또 다양한 산지의 타이거 살라만다 아마 국내는 유일한 애들일거에요 이렇게 많이 있구요 여기도 많죠 엄청 많습니다 보세요 다 타이거 살라만다 하고 여기는 이제 알량농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고 귀여운 토마토 프록들 와 빵빵하니 귀엽습니다 여기 큰 친구도 있네요 사이즈는 이만합니다 하고 여기는 이제 프로 패밀리의 번식장입니다 이렇게 뭐 번식장도 있고 버젯 프록들 여기가 암컷 성체를 엄청 많죠 와 진짜 많습니다 여기도 버젯 프록 여기는 이제 수컷 성체를 아 여기는 여기까지 암컷이구요 여기가 수컷 성체를 근데 여기 이거 재밌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거 아니에요 호젯 프록 버젯 프록하고 차코 팩맨의 교접종입니다 이렇게 팩맨처럼 생겼는데 버젯처럼 살아요 둘이 교접이 가능하구요 저도 옛날에 두종의 뼈표분을 봤는데 똑같이 생겼더라구요 뼈표분부터 교접종 귀엽죠 와 여기가 진짜 대박입니다 이게 미아코니스토드구요 우리나라 두꺼비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인데 아직은 작습니다 알량농장에서도 얘들 좀 가져가 보려구요 이렇게 많구요 두통이 있습니다 얘들 성체크 방법을 보여드릴께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두꺼비처럼 생겼죠 여기도 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엽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가져가서 알량농장에서도 분양 겸 사육을 할 예정이구요 와 진짜 귀엽습니다 살짝 팩공이 같다 얘는 비슷하죠 그쵸 팩맨쪽으로 넘어가 볼께요 자 여기는 이제 팩맨 큰 사이즈들이 있는데 요 아 이렇게 다양한 팩맨들이 있고 이렇게 어린이들도 있네요 와 팩맨 진짜 많습니다 크게 보여드릴께요 팩맨들이 엄청 많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짜자자자잔 엄청 많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짜자자잔 와 팩맨 진짜 괜히 개구리인들의 성지가 아닙니다 여기 블루팩맨들도 색깔 쨍하니 진짜 파랗습니다 와 진짜 예쁩니다 하고 살짝 더 넘어가면 자 여기는 이제 아마존 밀키프로 크면은 어릴 때만큼 귀엽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얘들은 거의 성체급이구요 넘어가면은 넘어가면 여기 이제 모프종 레드와이트를 부르겠습니다 퍼플과 알비노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얘들은 노말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여기 퍼플이나 얘네들은 예쁘긴 예쁜데 노말이 너무 예쁘니까 모프가 없는게 더 예쁘더라구요 옆에도 알비노 레드아이 트리플업 노말이 제일 예쁘죠 자 아까 보여드릴 때 발색을 잘 못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면은 스트로베리팩맨 완전 쨍하니 발색 진짜 예쁩니다 옆에 얘는 블루팩맨 둘 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거의 태국무늬팩맨이죠 이 정도면 와 진짜 예쁩니다 알량 농장에서도 이런 스트로베리팩맨을 뽑아야 되는데 얘들은 거의 블러드팩맨이라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대충 넘어갔던 토마토프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상하게 개인값 주셨는데 자 이렇게 빵빵하고 건강하게 추경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많습니다 자 엄청 많죠 토마토프로 또 하나같이 매력이 있어요 여기 아래에는 이제 마무카 성체도 숨어있네요 짜자잔 이렇게 엄청 큽니다 이만해요 사람 주먹보다 크거나 비슷합니다 제 주먹이랑 비교해보면은 이만합니다 귀엽죠 와 여기도 보세요 와 진짜 대박 큽니다 영상으로 봐도 사이즈가 느껴지시죠 제 주먹 엄청 큽니다 이게 너무 높이 있어서 꺼내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자이언트 토드들입니다 와 진짜 크다 이런 토드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번식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없으신 것 같더라구요 아쉽습니다 와 진짜 크다 이게 웬만한 픽시프로그 보다 큽니다 진짜 엄청 커요 와 대박이다 자 이제 영상 마치구요 집에 가기 전에 프로패밀리에서 이제 몇 마리 좀 사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얘들은 뭐 다들 아시는 진로개구리 화이트 트리플옥 블루품 얘들이구요 10마리만 사가고 여기는 이제 쨍하게 예쁜 팽맨 성채급들 이렇게 좀 데려가려고 합니다 와 이쁘죠 자 오늘은 이제 개구리인들의 성주이자 가장 큰 개구리 농장 프로패밀리에 놀러왔구요 아마 한동안은 이렇게 방문기 영상이 올라갈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다른 방문기 영상이 보고 싶은 곳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